민들레올시대어 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릴께요 두 마디의 기본 아르페쥬을 쳐주고 5 3 2 3 1 3 2 3 5 3 2 3 1 3 2 3 F 약식을 잡은 다음에 또 라 파 파 라 라 도 그러면 그는 여기 파랑 여기 멜로디 도 4번 2번에 동시에 치는거에요 3 2 3 4 3 파 다 파 그 다음에 파랑라도는 여기 4 4 3 3 2 여기 다 둘러져있죠 파 라 도가 다 둘러져있죠 4 3 3 2 파랑라도 거의가 된거고 C코드를 치면 도 미 도 라 미 도 라 파 미 이렇게 넘어가는데 미는 5번 1번 동시에 4 3 2 도 도 라 4 3 2 3 4 3 2 3 4 3 2 도 라 파 라 그다음에 다시 C코드 비 오일 동시에 4 3ền 명iskt G코드, 레, 다시 6번, 2번 도시, 도시 밑을 이렇게 끌어주면 돼요 도시, 도, 시코드, 도, 6번, 2번, 동시 3, 2, 3, G는 6, 2, 동시 C로 쳐대니까 3, 2, 3, 3, 땀, 비, 포, 사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